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널찍한 거실 여기는 서비스로 테라스까지 준다고 합니다 요 세대 꼭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계동 27세대 1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나온 타입 층수는 7층입니다 여기 입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는데요 학군이 정말 잘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당초등학교 도당중학교 그 다음에 도당고등학교가 이렇게 나란히 다 붙어 있습니다 학교 보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재래시장 그리고 식자재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월동 조금만 차로 5구만 나가시면 여월동 홈플러스도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도당동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백만송이 장미공원입니다 나중에 여름이 되면 백만송이 장미공원의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해서 많이들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저희는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원종역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한 세정거장만 가시면 7호선 춘희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경인고속도로 부천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 나가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방 3개, 602개짜리 넓은 집을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키 큰 장으로 이렇게 4칸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일로 다 시공되어 있고 이쪽 벽 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3단 슬라이딩 중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거실로 나와봤고요 거실 보이시면 굉장히 넓기도 한데 뒤에 너무 뻥뷰라서 더 거실이 커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와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자 여기는 폭이 4m 20 정도 나오는 넓직한 폭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트홀 쪽 보시면 넓직한 타일로 써서 다 분위기 있게 다 시공을 맞춰 놨습니다 와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여기 80인치 TV는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TV 다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아트홀 위에 무드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부 등은 여기까지 다 마련되어 놨네요 그리고 LED 조명으로 메인 등 설치해 놨고요 이 이중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KCC 창호 이중창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 놨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좋고 이쪽 보시면 이제 소파 자리인데요 소파가 4인용 5인용 5인용까지도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한 벽 길이입니다 그리고 벽 쪽에는 실크벽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반대쪽 주방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가시죠 자 거실 반대편 주방 공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식탁을 놓고 식탁 자리에서 식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널찍하니까 4인용 식탁은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여기 D급자형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조리 공간으로도 충분하고요 뭐 커피포트나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두셔도 되는데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다 각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스 렌지도 나와 있고 메린평 후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창이 없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주방 창만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주방 베란다인가요? 주방 베란다는 아닌데 주방 다형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이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 수도나 전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와 공간이 굉장히 그런데 넓게 나와 있어요 공간 여기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 수납 이렇게 짜가지고 수납하시면 알짜 외기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한번 나가 볼게요 네 가보시죠 자 여기 주방을 지나서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테라스가 진짜 굉장히 널찍합니다 와 뷰도 엄청 좋네요 너무 좋죠 뭐 채광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해서 뭐 바베큐라든지 아니면 김장 할 때 여기서 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놀 수 있는 풀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번 다가올 여름철에는 이렇게 테라스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도 공간이 있나요? 네 이쪽에도 오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와 엄청 넓네요 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뭘 하기에는 조금 폭이 좁으니까 잔짐 같은 거 비 맞아도 되는 것들을 이쪽에다 다 몰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어닝 치고 커피 한 잔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어닝을 쳐가지고 비 안 맞고 커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나요? 자 이제 테라스를 다 보셨으니까 이제 첫 번째 방 안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안방이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서 이쪽에다가는 딱 북방이 자리입니다 열한 자 나오는 북방이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반대쪽에는 침대 설치하시면 되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죠 지금? 네 화면에 안 보이죠? 아 제가 잠깐 비춰놨는데요 보이죠? 네 여기 바닥재는 강마루인데요 거실이랑 다 강마루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나온 강마루가 유행이기 때문에 요렇게 설치를 다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 다용도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베란다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옆에 이거는 뭔가요? 요거는 이제 수납장입니다 아 안에 이제 베란다에 수납장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네 굉장히 폭도 깊고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공간 이쪽에다가는 세탁기는 설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잡다한 물품들 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안방을 보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 의자만 놓으시면 화장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 굉장히 큽니다 와 굉장히 넓네요 어 타일도 굉장히 저는 맘에 들어요 약간 스톤 느낌의 타일이고 수전도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, 변기, 젠다니 선반,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약간 실버색이라 유행도 안 탈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보실게요 네 자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거의 뭐 9자 10자 수준으로 나오는 널찍한 방이고요 실크 벽지 그리고 LED 조명 강마루 시공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보통 2m 30인데 여기는 2m 50까지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이제 베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란다 폭이 진짜 넓어요 와 베란다 공간이 네 거의 자그만한 방만할 수준 정도 되니까 여기다 워시타워 설치하시고도 이 기업자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많아요 네 수납장 놓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좋고 이 옆쪽 보시면 대피 공간인데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알짜배기 공간이죠 네 진짜 알짜죠 뭐 수도나 이렇게 전기는 다 빼놨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 보실 건데요 자 현관 옆에 있고요 세 번째 방은 벽지가 좀 다르네요 네 조금 약간 핑크톤인데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집을 선택하기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거는 충분히 다 가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집에 대한 구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강마루 실크벽지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특이한 점 여기에 베란다가 또 있는데 야외 베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너무 공간 활용을 실용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막힘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실외기를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바람 한번 쐬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바람 쐬기에도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남았죠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도 역시나 널찍합니다 와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샤워부스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여기도 샤워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도 충분합니다 어 엄청 넓어요 네 그리고 세면대, 변기, 젠다이 선반,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이죠 다 수납장도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대형 평수임에도 추가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층의 테라스가 아니고 거의 상층에 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놓치지 마시구요 딱 테라스 있는 데는 한 세대 있으니까요 좋은 금액대 합리적인 금액대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난하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